안녕하세요. 인사이트K 아나운서 김유나입니다. 얼마 전 평택신문에서 정장선 평택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평택시민 10명 중 3명만이 정장선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장선 평택시장의 전반적인 시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31.1%만이 잘한다고 답변한 건데요. 시민들의 부정평가가 향후 정시장의 시정 운영에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시장의 시정 운영 능력에 대한 시민들의 다소 박한 평가는 정시장의 제출마 지지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평택시민 10명 중 3명만이 정시장의 제출마를 지지한다고 답변했기 때문입니다. 정장선 평택시장에 대한 시정 운영 평가와 제출마 지지도가 거의 일치하는 수준으로 나타난 건데요. 정시장으로서는 가슴이 철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시정 운영 평가와 제출마 지지도 외에 설문 항목별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평택시의 향후 중점 추진 사업을 묻는 질문에는 권역 간의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2%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지역 내 복지 서비스 확충이 19%, 주차, 교통 문제의 개선이 15.9%, 미세먼지 등 환경 대책 마련이 9.6%, 소통 행정 및 협치 행정이 9%, 문화 예술 사업의 활성화가 6.9% 순이었습니다. 이 밖에 기타 분야 5.1%, 잘 모르겠다, 무응답이 2.5%를 차지했습니다. 권역 간 균형 발전에 대한 응답이 높은 것은 그만큼 지역 간 차별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크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30개월간 정장선 평택시장이 추진한 정책 중 가장 잘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도시숲 조성과 미세먼지 대책 등 친환경 정책이 19.7%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어냈고 양질의 일자리 등 경제 활성화 정책이 11%, 코로나19 방역 관리가 10.6%, 소통 행정 및 협치 강화가 4.4%, 문화예술 공연 등 문화 정책이 4%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임기 전반에 걸쳐 미세먼지 경감을 최우선 목표로 삼다시피한 정 시장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문제는 미세먼지 관련 정책과 더불어 정 시장이 관심을 쏟고 있는 소통 행정 및 협치 강화, 문화 정책 등에서는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시민들과 소통하는 협치를 강화한다면서 협치 조례도 제정하고 협치 회의까지 구성했지만 정작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결과물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평택시의 문화 정책이 가장 미흡하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지역 문화계와의 오랜 갈등 속에 출범한 문화재단이 1년이 다 되도록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뼈아파 보입니다. 지역을 대표할 만한 랜드마크 조성에 최적지를 묻는 질문에는 31.1%의 응답자가 고덕 국제 신도시가 적합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평택항, 평택호가 25.2%, 팽성, 안정리 미군기지 일대가 8.7%, 오산 미군기지 일대가 6.7%, 기타 장소가 19.7%였습니다. 역시나 시민들이 고덕 국제 신도시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의 시체계도 잘 반영되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은 정당 지지도인데요. 설문에 응답한 평택 시민들은 29%가 더불어민주당의 호감을, 26.6%가 국민의힘의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이어 국민의당이 7.3%, 열린민주당이 5.4%, 정의당이 3.9%, 기타 정당이 4%였습니다. 이 밖에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20%로 높은 편이었으며, 잘 모르겠다, 무응답도 3.8%에 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 시장이 평택시장에 재출마할 경우 지지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30.3%의 응답자가 지지하겠다, 43.3%가 지지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잘 모르겠다, 무응답도 26.4%에 달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시장 제출마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부동층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난 부분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장선 평택시장이 취하고 있는 무색무취의 시정행보가 독이 되어 반영된 결과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시장님, 매일 우유부단하다는 의미의 매일 우유라는 별명, 이제 그만 들을 때도 됐잖아요. 우유부단하고 뜨뜻 미지근하게만 시정 운영하지 마시고, 시민들에게 화끈하고 존재감 있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유나였습니다.